에이스의 대결 아니면 파이널 매치까지 끌고 갈지 두 에이스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잃었어요 거기다 이름까지 똑같잖아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3 바로 공격인데요 성공 했습니다 3대1 살았어요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고요 짧게 랠리 이어집니다 그러다 마지막 4대1 자 그리고 분위기를 끌고 와서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대5 네 놓치죠 그리고 이영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넷 넷 원 시스 무로 이어집니다 벗어납니다 이번엔 벗어났던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공첩에서 변화를 조금 더 많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길었어요 상대로 상대로 첫번째 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고 안영은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영은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격 못했고요 잠시 1대2 1대2 엠 그것도 came 크로 엉 마사합니다 쇼 유니 아 공격 못 꼈어요 반격해야죠 반격 들어갑니다 포인트 돌아서 초반에 공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선 매치에서도 그랬고요 공격을 조금 더 해주면서 나가네요 첫번째 게임 안영은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살포 걸리고요 0대1입니다 밖으로 날리기 그러니까요 지금 영은 스매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대3 아 나갔어요 위치 공격은 공격은 지킹이 공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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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야 되는데요 네 못했고요 죽어 받고 있습니다 이 형은 임팩트를 좀 더 남아있습니다 다소 났네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형은의 서브였고요 나갔네요 7대4 공격 시도 시도하면 거의 성공률이 높은데요 네 좋아요 지금 그런 작전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안영은 공격 이 형은 받았습니다 안영은 앞서있고 서브도 이어집니다 스마시 짧게 짧게 받아봤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흐름까지 읽을 줄 아는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반격 자 그러나 공격 다시 이어가지 못해도 안영은이고요 이영은의 안영은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쫓아왔어요 공격 공격 기회를 또 노리겠죠 자 랠리 계속 이어집니다 이영은과 안영은 10대8 매치포인트 서브댁점 이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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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은